코로나19 사태가 심각 단계에 이르러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불확실성으로 인한 두려움이라는 또 다른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삼켜버린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국가경제의 부담이 점점점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습니다. 전국의 캠퍼스는 개강을 연기하고 교회는 주일 예배마저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가득하던 사람들의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모든 이들을 낙담하게 하며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먼저 10편 42편에 나오는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5절과 11절에서 두 번씩이나 동일하게 반복된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유대인들을 도우며 함께 고난을 받은 네덜란드의 코리템봄 여사도 동일한 표현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을 쳐다보면 괴로울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절망적이라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쉬임을 경험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간섭하여 있기에 우리는 그분을 철저히 의지하여야 합니다. 모임이 힘든 상황이기에 혼자 있는 시간이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본부에서도 사태의 위중함과 시급함을 통감하고 위기관리팀과 협의하여 최소한 3월 14일까지 모든 공식적 집회와 훈련 일정을 취소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늘어나는 혼자 있는 그 시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질문이 되었습니다. 에베소 5장 16결의 말씀같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어진 상황을 영적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기도의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대로 내 이름으로 일으켰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며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CCC는 대한민국의 위기 때마다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전통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 역전 50일 전국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에 집중하여 기도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 말씀에 더욱 가까워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VLA팀이 만든 또 그렇게 보급하고 있는 성경 에센스를 활용하여 성경 각 책의 큰 틀을 익히며 드라마 바이블과 같은 좋은 도구를 활용하여 성경을 통독하는 것을 권합니다. 결국 성경은 디모데오서 3장 17절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사역의 역량을 키우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신입생 사역을 퍼마하여 모든 모임이 힘들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방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 가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학생들 가운데 작년부터 이미 SNS 순장을 세우도록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창의적이며 주도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입니다. 벌써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간사님들과 순장들을 보며 고마움을 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에 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모두 갈라디아스 6장 9절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는 말을 기억합시다. 결국 관점과 선택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이라는 관점으로 현 상황을 보며 어려운 상황 또한 기회라는 관점에서 입각하여 제대로 된 선택을 하시는 우리 공동체의 이런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기도하며 용기를 내 인사를 전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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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